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대표광사 어명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숨가쁘게 올해 상반기 수능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달려왔는데 자 이제 여름방학을 기첨으로 해서 하반기로 넘어가겠죠. 자 이제 남은 이 더운 여름철하고 그리고 수능 파이널 이 시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던 결과가 얼마만큼 결실을 맺는지 자 우리 수능에서 좋은 점수 만점 1등급 만점 맞아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학 가자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가능한 최대한 효율적이고 그냥 효과적인 그런 공부를 좀 진행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선생님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커리큘럼에 맞게 현재 나의 상황에 맞게 어떻게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최근에 봤던 드라마 중에 참 재밌게 봤던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야구 구단 운영하고 관련된 건데 거기 보면은 대사가 나오죠. 각자가 가진 무기 가지고 싸우는 건데 핑계대기 시작하면은 똑같은 상황에서 또 지게 된다. 자 현재 내 상황이 있는데 내 상황이 이렇다 내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하고 있다. 이런 정도밖에 못할 거다라고 핑계대면은 끝이 없습니다. 핑계는 핑계를 낳고 핑계는 또 핑계를 낳고요. 그래서 핑계가 핑계를 무한 반복하게 돼요. 현재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요. 그 상황에서 내 상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나만의 무기를 가지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선생님의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올 하반기에 자 지금까지 결과가 되게 좋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학생들은 거기에 맞게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약간 지구학을 소홀히 했는데 점수가 좀 약간 아쉽다고 하는 학생들 거기에 맞게 또 이제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들으면서 레벨업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수능 때 그 꼴대에다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각자 상황에 맞게 어떻게 하반기 커리큘럼을 진행하면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학 1 먼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기존에 이제 선생님이 진행했던 내용을 먼저 보면은 12월달에 일단 올해 좀 지구학 개정이 돼가지고 수능 입문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개념 강의를 스튜디오 버전하고 현장 버전으로 두 개를 이미 진행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3월달부터 어메이징 문제풀이 진행을 해가지고 문제풀이 강의 완강이 돼 있고 그리고 워크북 문제풀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이제 개정된 지구학 1에 꼭 맞는 그리고 기출문제 중에 약간 고난도 기출문제 164문제만 골라가지고 엄청난 기출 특강을 이미 진행을 해서 완강이 돼 있고요. 자 그리고 6월 평가원을 대비해가지고 우리 연계 교재인 EBS 수능 특강 문제 교재 있잖아요. 그 EBS 수능 특강을 중요한 주제별로 뽑아가지고 EBS 수특 변형 모의고사가 6월 평가원 대비 3회분 이미 진행이 돼가지고 완강이 돼 있습니다. 현재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이 된 상태고 그럼 이제 그 이후에 기존의 강의가 필요한 학생들은 기존의 강의를 듣고 그리고 이후에 진행된 커리큘럼을 따라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하면 될 텐데 일단 현재는 지금 이제 올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작년까지 이제 작년에 이제 고3이나 혹은 작년까지 개정 지구학으로 공부를 했다가 다시 올해 한번 대학을 우리 재도전하려고 하는 학생들 그리고 이제 1학기 때는 학교를 다니다가 한번 내가 원하는 대학을 좀 더 가는 게 좀 아쉽다 그래서 다시 우리 반수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개정된 부분의 내용들만 집중해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는 N생 대상으로 이 개정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구학 원 중에서 작년까지 우리 N생들이 공부했던 내용과 공통된 부분을 제하고요. 이제 추가된 내용들을 좀 핵심적으로 빠르게 한 10강 정도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N생 개정 특강을 진행을 했어요. 이번 주에 완강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계 교재는 두 개가 있잖아요.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이 있는데 9월 평가원 대비해가지고 또 수능 완성 변형 모의고사를 같이 엄샷 엄킬 두 번째 EBS 수능 완성 모의고사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학 원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조금씩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구학 원에서 꼭 킬러로 평가원이 출제를 잘하는 주제들을 뽑아가지고 그 하나의 주제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선지를 다 추려가지고 다지선다 형태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킬러 다지선다 강의가 이제 개강을 해서요. 여러분들하고 킬러 문제 응용력을 같이 키우는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파이널 시즌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9월하고 11월 수능 전에 이제 우리 언팩트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를 1회하고 2회로 나눠가지고 파이널 시즌 1, 시즌 2로 나눠가지고 구평 대비로 시즌 1, 그리고 수능 대비로 시즌 2 해가지고 이제 이 두 개로 나눠지는 최종 파이널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킬러급의 문제들은 이제 고난이도 문제에 대한 응용력은 키울 수 있는데 자꾸 이제 지구학 원은 좀 극단으로 나눠지는 게 어려운 킬러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지구학 원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약간 평소에 잘 안 나오던 지역적인 선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그래서 10월 무렵에 마지막으로 자, 중요한 주제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좀 사소할 것 같지만 교과서에 꼭 여러분들이 보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지역 선지들을 묶어가지고 지역 특강의 형태로 앞으로 하반기에 진행을 할 겁니다. 하반기에도 좀 여러분들하고 제가 바쁘게 달려야 되겠네요. 자, 근데 이렇게 하반기 커리큘럼이 진행이 되는데 그럼 이렇게 좀 많은 커리큘럼 중에 내가 들어야 되는 강의가 어떤 거냐. 선생님, 저한테 맞는 강의를 좀 추천을 해주세요. 이런 학생들이 좀 많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정규 커리큘럼 강좌 이외에 이제 우리 러셀에서 진행하는 모의고사하고요. 그리고 언팩트 파이널 말고 그 다음에 우리 3월 교육청을 대비한 모의고사 무료로 제공이 됐고요. 6월 평가원 대비도 무료로 모의고사 제공이 됐고 9월 평가원도 역시 9월 평가원 전에 무료로 1회분의 모의고사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3회분의 모의고사는 항상 무료로 상시로 여러분들한테 문제하고 해설 강의가 진행이 되니까 같이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등급별로 각자 가진 무기가 있는데 그 가진 무기 있잖아. 이걸 어떻게 극대화시켜가지고 결국은 수능 만점으로 갈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등급별로 한번 여러분들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6월 평가원 여러분들 지구학원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6월 평가원의 내 점수가 40점 이상이어서 내 등급이 1등급 또는 약간 2등급 상이었다. 이런 친구들은 이제 기본적인 개념 부분에 대한 모자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틀린 문제가 있으면은 그 틀린 문제들이 개념을 몰라서 틀렸다기보다는 그 문제에 들어있는 자료 해석이나 아니면은 지금 응용력이 약간 좀 실수를 해가지고 우리 틀린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고난도의 문제들, 킬러컵 위주의 문제들로 계속 문제를 풀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약점 체크하고요. 그리고 실전 능력들을 좀 향상시키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하반기에 진행하는 강의 중에서 일단 여러분들은 개념 강의, 문제풀이 강의 오케이, 여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이미 다 된 상태니까 그러면 이제 고난이도 응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킬러급의 주제들을 다지선다 형태로 진행하는 킬러 다지선다 강의를 먼저 강의를 들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파이널 실전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EBS 수능완성 모의고사하고 언팩트 파이널 모의고사로 바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강의를 진행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0월, 10월 달에 진행하는 지협 특강 가지고 킬러 강의로 응용력을 키웠으니까 이제 지협적인 주제들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같이 선지 읽는 연습들을 좀 해볼 거예요. 그럼 지협 특강 가지고 아주 사수한 부분까지 마무리하면은 여러분들 1등급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무조건 만점이 나오는 그런 점수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1등급 이상의 학생들은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하시고요. 근데 이제 내 6월 평가원이 30점에서 40점 사이 약간은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수였겠지만은 이제 2등급 하나, 3등급 정도의 학생들은 여러분들 이 정도 학생들도 사실은 개념 자체가 크게 부족함은 없으리라고 봐요. 그래도 킬러급 문제들만 틀린 게 아니고 약간은 중상 정도의 문제들도 틀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도의 점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개념 강의를 먼저 좀 시작하는 거는 약간 너무 시간적으로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빠르게 개념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좀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 진행을 하고 나서 그리고 어쨌든 나도 1등급 만점까지 올라가야 되잖아. 그래서 고난이도 기출 문제, 기출 특강하고 그리고 다지선다 킬러 강의, 킬러 주제 강의로 같이 연결해서 파이널 모의고사 강의로 연결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 선생님의 어메이징 실전문제풀이가요. 문제풀이 자체가 문제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선생님 문제풀이 교재는 이렇게 진행이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구학원에서 시험지에 나올 수 있는 주제를 95개로 선생님이 뽑아봤어요. 상당히 많죠, 95개. 여기는 킬러코 주제부터 이제 당연히 기본적으로 다뤄야 되는 주제까지 그래서 이 주제 하나가 문제 하나로 출제될 수 있을 법한 문제들을, 주제들을 뽑아가지고 그 주제 하나당 이 주제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되면 어떻게 출제가 될 거냐 대표 유형 문제를 정리를 하고서요. 그 아래쪽에 그 문제에 들어가 있는 핵심 개념을 정리해놓고 이게 기존의 기출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기출 유형 문제, 그리고 연계 교재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지 EBS 연계 변형 문제를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어메이징 실전문제풀이에서도 그 개념 부분이 다뤄지기 때문에 그 어메이징 실전문제풀이 강의를 통해서 그 개념 부분을 스피리하게 한번 정리를 하면서 문제풀이 연습까지 같이 좀 진행을 하세요.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 좀 약간 킬러급 주제는 아니더라도 틀려서는 안 되는 약간 중급이나 중상급의 문제들 절대 틀리지 않은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 특강은요. 최근에 5년 동안의 평가원과 수능 기출 중에서 현재 개정지구학원에 맞는 문제들만 164문제를 추렸는데 이 문제들은 그 주제들 중에서 약간 고난이도로 출제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정답률이 많이 낮았던 문제들 물론 여러분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선배들이지만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들을 추렸기 때문에 어메이징 실전문제풀이 가지고 기본 개념 다시 한번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주제별 문제풀이 연습을 하고 그리고 워크북 같이 제공되는 문제풀이 하면서 그 뒤에 기출 특강으로 약간 고난도 기출문제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킬러다지선다로 연결돼서 언팩터 파이널 실전문제풀이까지 진행이 되면요. 비록 내 6월 평가원의 점수가 약간 아쉬운 점수였지만 6월 평가원 점수 가지고 대학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수능 가지고 대학을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수능에 여러분들 만점 맞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될 거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자, 근데 이제 4등급 학생들 있잖아요. 30점에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공부가 좀 무리익지 않아가지고 이 정도의 점수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생각에는. 30점 이하는 자식이 기본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문제풀이 해가지고 문제풀이 연습 막 해서 빨리빨리 점수를 올리는 그런 것보다 사상 누각이라고 하죠. 모래 바탕에 건물 지으면 금방 와르르 무너집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좀 더디더라도 여러분들 결국에는 수능에서 여러분들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영어에 보면 스테디 앤 슬로우 윈즈 더 게임이라는 여러분들 내용 들어본 적 있죠? 스테디 앤 슬로우즈 윈즈 더 게임 천천히 느리지만 꾸준하게 가게 되면 결국은 게임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아직 점수가 좀 낮게 나왔다고 하면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초를 다지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풀이하고 그 다음에 킬러컵 주제까지 가는 거. 근데 그 문제풀이나 킬러컵 주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일단 기초 체력을 키워야 되잖아. 그러면 지구학 1은요. 기본만 돼 있으면 문제풀이에 대한 부담이 판구 중에서 가장 적은 과목이거든. 그러니까 이 기초를 좀 확실히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개념 완성 강의로 좀 돌아가세요. 근데 개념 완성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긴 들어야 되는데 선생님 개념 완성 강의가 이제 개념 편 진행을 하고 그리고 뒤에 있는 문제들까지 세세하게 선생님이 모든 문제풀을 선생님이 다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빠르게 좀 개념 완성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풀이까지 여기서 바로 진행하지 말고요. 개념 강의 부분만 최대한 빨리 한번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개념 부분을 다시 한번 다 잡으세요. 다 잡고 나서 그 다음에 기출 특강하고 그 다음에 어메이징 실천 문제풀이 있죠. 그 이후에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기출 특강을 먼저 좀 진행하라고 하는 이유가 어쨌든 평가원 시험을 보는 거잖아 우리가. 평가원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 평가원이 내가 방금 다시 한번 정리한 주제들을 어떻게 출제를 하는지 출제를 하는지 그 기출 평가원의 눈으로 한번 이 기출 특강 문제를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언팩트 파이널 모의고사 이제 파이널로 좀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 그래도 가장 효율적으로 여러분들 수능 만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반수나 이제 엔생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교육과정이 좀 바뀌는 바람에 교과서가 많이 바뀌었어요. 지구학 1은 탐구 중에서도 특히 많이 바뀐 편이야. 그래서 바뀐 교육과정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연습을 하고 그 바뀐 개념들이 도대체 또 어떻게 기출이 됐는지 또 여러분들 좀 익숙해져야 되잖아. 우리 엔생들은 작년에 경험 많이 해봤잖아요. 이 기출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나서 이제 고난대 주제도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역적인 부분까지 같이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앞에 부분 등급대별로 선생님이 어떤 강의를 들으면 좋은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엔생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공부했던 공통된 내용들은요. 우리 작년에 1년 동안 열심히 했잖아요. 정말.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 그래도 머릿속에 몸에 남아있어요. 몸이 기억한다고요. 그 내용들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되지만은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은 우리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엔생 개정 특강 개정된 지구각 내용만 선생님이 집중해서 특강 진행한 거니까 최대한 이 강이 딱 맞먹으면 한 주면 끝나요. 선생님이 한 열 강 내외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개정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추가가 됐는지를 먼저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그 개정된 내용들이 어떻게 기출이 됐는지 그럼 이거는 이제 추가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들이 지구각 2에 있는 내용들이 내려와 가지고 지구각 2에 있던 기출 문제들이 좀 많아요. 그럼 기출 문제 연습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도 이제 1등급 보고 만점까지 올라가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킬로 다시 선다 강의를 통해서 킬로 주제를 연습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언팩트 파이널 모유사 진행하고 그다음에 지역 특강까지 같이 진행을 하면은 실전 능력까지 같이 연습을 해가지고 좀 부족한 기간이 남아 다른 학생들하고 똑같은 수능까지 어차피 수능 만점은 딱 50점 정해져 있는 거니까 만점까지 올라가는 건 똑같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 특강, 개정 교육 과정만 추가로 빠르게 정리해가지고 그다음에 지역 특강까지 같이 추가를 해서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들도 수능 만점 꼭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구학 1은 대략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지구학 2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현재 개념 완성 강의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기출 특강 문제풀이도 마찬가지로 기출 특강 이것도 이제 지구학 2는 그렇게 많이 개정이 됐다기보다는 지구학 1하고 천체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천체 내용 바뀐 것만 좀 연습을 하면은 지구학 2는 예전하고 크게 바뀐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출 특강을 통해서 현재 지금 기출 문제들 중에서도 고난이도 문제를 좀 정리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메이징 실전 문제풀이 G2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G2도 마찬가지로 킬러 다시 선다 강의를 통해서 킬러급 주제들을 우리 여러분들 연습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팩트 파이널 실전 모의에서 가지고 실전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면서 마지막에 실전 능력 키워서 수능 들어가는 수능 만점 맞는 그런 커리큘럼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상반기에 많은 강의가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되게 많은 강의가 진행이 될 텐데 그 시기별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강의가 뭔지를 좀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강의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수능 만점을 맞는데 꼭 도움이 되는 컨텐츠와 강의를 제공하는 데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랬듯이 수능 지각을 수능 지각 같은 경우에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능 만점 맞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더운 여름 가장 공부하기 힘든 시절이에요.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는 내 몸이 힘들다는 건 내가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하면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도 12월 3일은 다가오니까 자 그때까지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반드시 수능 지각 만점 맞게 해드릴 테니까 남은 기간 열심히 같이 한번 해봅시다. 화이팅!